으 아 이렇게 마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 예 눌도 반들반들이 좀 틀리게 생겼는데 예 너무 땅 붙일 수는 없는 거고 대충 마치는 데도 힘들어요 아 아 아 으 이거 세 가지 마셨던 마치 먹으려고 하는데도 밑에서 쳐다보고 음 아 3편 3편 5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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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편 5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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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 님 박선희 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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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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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는다고 하기도 하겠지만은 조각 짓는다 뜯었다 붙었다 하는 작업들을 소조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소조란 흙으로 하는 조각이다 조각이라는 것은 깎거나 쫓는 조울 수 있는 것은 돌이고 깎을 수 있는 것은 나무입니다 이 소조 작업을 통해서 이 모델을 가지고